으 나 오늘 섹시 가위 왜 안왔어? 아하 수업 있어가지고 수업 있어? 개강해가지고 개강? 네 아 개강 있구나 아 공부를 해? 졸업할려면 몇개 들어야 돼가지고 아 들어야 돼? 아 개강을 했구나 신선한 단어다 개강 오랜만이네 너 드래프스 넣었어? 네 넣었어요 안 떨려? 아직까지 아직까지 이제 2주나 만나? 네 14일 14일 난 떨리는데 영무이 영무이도 얼마냐 트라이아웃 했잖아 네 내가 떨리는데 왜 넌 안 떨리냐 아직 아직 떨리냐 원성준이 돼야지 그림이 좋지 네 넌 내년에 트라이아웃 참가해야 되고 넌 내년에 트라이아웃 참가해야 되고 왜 안 떨리지? 아무 생각이 없나? 어? 어? 그 뭐냐? 저번에 영무이 트라이아웃 하니까 비선출도 그 트라이아웃 참가하면 드래프트 자격이 생긴대 네 내년에 그걸로 올려야지 네 한선태 한선태 가 비선출이었는데 그걸로 됐대 나 돈 입고 다니고 어 돈 입고 다니고 나 뛰어라 왜 안 되잖아 야 너는 누워 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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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다 일은 좀 급했어요? 예 직관 지금이 차량이 좋아요 직관 지코! 지코! 코 호흡 괜찮아? 네 네 4 4 1 4 5 5 5 6 5 7 6 몇 개 째야? 29개 30개 오 나이스 1개 2개 1개 1개 1–3 1개 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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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죽고 Celine good 굿! 좋다! 방금 좋다 굿! 오케이! 굿! 오케이! 렛츠차! 굿! 오케이! 굿! 오케이! 굿! 오케이! 굿! 오케이! 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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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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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개야? 지금 52개였습니다 54개였습니다 20개로 세컨드 베이스 옆에서 피칭하라구요 세컨베이스 옆에서 말입니까? 세컨베이스 옆에서 방질합니다 피칭하라구요 피칭해 앉아있으쥬 뛰어다니지 말라구요 네 뛰어다니면 스톱하고 던질라구요 앉아 앉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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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같아요 네 똑같이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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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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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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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이 힘 빼고 또 잘 가네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힘이 빠졌다 힘 끝 헤어Mich이 potencial 타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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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한 개 나갔습니다 네 똑같이 똑같이 좋아 좋아 해 해 해 다른는 안 된거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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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이 힘 빼고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힘 빼고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아 똑같이 아 오케 으 으 힘 빼고 힘 빼고 아 흥물하지 말고 힘 빼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케이 야 힘 빠질까 공이 더 좋다 오케이 호흡도 호흡하고 호흡하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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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빨리 황 알파 좋아 오케이 오우 좋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힘 빠지게 공유가 훨씬 좋다 아 아 아 아 오케이 아 아 아 아 긴장해 긴장해 쿠키라 쿠키라 됐어. 됐어. 물 좀 마시고 정훈아 오늘 베스트인 것 같은데? 좋았습니다. 좋았네. 정훈아 정훈아 11. Совершенно 2. 3 4 5 6 6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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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내가 봐도 뒤에서 봐도 뭐랄까 좀 꽂혀 차고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? 어차피 조금씩 빠지는건 감각적인거기 때문에 많이 하는 수 밖에 없는데 힘빼고 탁 힘쓸때만 쓰는게 그게 이제 그게 감각적인거지 너도 느꼈어 마지막에 힘 빠지고 아 이제 힘이 안들어와더라고 손에? 아 그냥 힘이 너무 빠져가지고 그냥 힘전을 못 던지겠더라고 그때 뿔이 좋았어 그때 공이 제일 좋았어 저는 이렇게 가볍게 던졌는데 공이 좋을까 생각하면 괜찮지? 쭉 쓸어들어 그렇게 던지면 좀 더 힘쓸때만 쓰니까 체력적으로도 내가 보니 그게 포인트인거 같다 네 이게 초반에 힘 많을때 막 원힘으로 던지잖아 그 공보다 마지막 공이 더 좋아 아 참 신기하다 아 이거 컨트롤의 마법다 말을 못하겠네 어?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해 운동할 수 있게 레슨장에서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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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 좀만 밖기만 해주면 안 돼 아니요 아니요 진짜 뭐 개치볼 또 가져가 또 가져가 또 가져가 밖지 가면 좀 밖기만 할건 해야지 힘들어도 차작가랑 같이 해 잘해를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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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